LCK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수빈, 혜예지입니다. 이제 뜨거웠던 정규 시즌이 끝나고 바로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텐데요. 치열해진 플레이오프를 팬 여러분들과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응원법을 들고 왔습니다. 팀들과 LCK가 함께 준비한 응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다구요. 맞아요. 여러분 롤파크로 응원을 오게 되시면 팀마다 특별한 분들의 목소리를 선창으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하는 응원법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선수들의 이름과 화이팅을 크게 외쳐주세요. 플레이오프 때는 선수분들이 한 분씩 입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린! 화이팅! 카카오! 화이팅! 이지윤! 화이팅! 캡틴제! 화이팅! 맞다! 화이팅!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 이건 뭐 다들 잘 아시죠? 비틀즈! 하나, 둘, 셋! 비틀즈! 화이팅! 다음은 퍼스트블러드를 한 선수가 나왔을 때 킬을 한 선수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퍼블은 누구? 캡틴제! 네번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에이스를 띄웠을 때 에이스를 띄운 팀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비틀즈! 에이스! 마지막으로 넥서스를 깨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을 때 팁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비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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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숙지가 되셨나요? 그럼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직접 응원해볼까요? 게임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제 선장인자! 캡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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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비틀즈! 하나, 둘, 셋! 비틀즈! 파이팅! 퍼플로즈야! 터블린! 누구? 캡틴제! 캡틴제! 에이스! 비틀즈! 에이스! 지지! 비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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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실전에서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가 곧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응원법과 함께 더 뜨겁게 선수들 응원해보자고요. 그럼 우린 롤파크에서 만나요. 안녕! LCK 하나, 둘, 셋! LCK 파이팅! 이렇게 하면 어때? 에이스! 아, 그것보다는 에이스! 이건 어때?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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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해주세요.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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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